혹시 시술 또는 성형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? 윤곽 시술했을 때 약간은 부정출혈이 많지 않았어요. 아 그래요? 부정출혈이 오래 가셨을까요? 한두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내원에서 따로 약을 처방받았던지 하셨을까요? 아니면 그냥 시간 지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? 그래서 지금 바쁠 때여서 그냥 너무 됐습니다. 아 네.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요. 다시 돌아가신다면 윤곽주사 시술을 다시 하실 것 같나요? 안 하실 것 같나요? 더 알아보고 할 것 같긴 해요. 아 네. 병원도 여러 곳에 알아보시면서요? 아 네. 알겠습니다.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